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꼼수라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여러 건을 왜 하나로 묶어서 영장을 청구했냐면서요. 하지만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들 한 건 한 건이 모두 중대한 구속사안에 해당한다며 그렇다면 영장을 세 번에 나눠서 청구했어야 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여러 사건을 묶어 꼼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위증사건을 많이 담당해봤지만 이 대표의 건처럼 중대한 사안은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시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에 이 대표가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당시 후보가 겉에선 전날 또 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475만 명에게 발송한 이런 것을 보더라도 민주당의 저는 연루 가능성까지 차질 없이 수사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청 국정감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허위 보도 의혹으로 여여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협입니다.